아리 아리 이거 가지고 왔어? 응 쭈피띠 자식이 왔어 이건 무슨 책이야? 쭈피띠 근데 쭈피 생일이지? 쭈피 생일책이네? 쭈피띠 자자 하리 생일 두밤 자면 하리 생일이야? 응 내일 하리 생일 쭈피띠 자자 하리 생일 내일은 하루 생일이야 쭈피띠 자자 쭈피띠 자자 쭈피띠 자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리 생일 축하합니다 많이 축하해요 훠 물어봐요 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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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게 더! 잘했다! 잘했다요 하리 생일 축하해 하리야 생일 축하해 하리가 뜯어보자 요거는? 요렇게 잡아 이게 뭐지? 우와 점프 모자다 봄돌이 모자네 어떻게 쓸까? 모자 써봐야지 하리야 모자 써보자 하리야 또 다른거 뜯어봐 뽀로로 뽀로로가 있네 성통성 뭘까 짠 짠 뭘까 뭘까 열어봐야지 우와 하리 신빨이다 우와 이게 뭐야? 이게 뭐야 하리 생일파티 생일파티야? 기차 놀이잖아 아리 기차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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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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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미 아리 감사합니다.